21세기 초혁명주 21세기 초혁명주 이근혜 회장이 매스하고 싶어서 합병이 걸린 바로 그 접목 지금 야 인간아 띠나 똑바래 우리집 깡통이다 이 지금 뭐하노? 주식 분석한다 아이가 차트 분석도 해야 되고 재무재표 분석도 해야 된다 아이가 그리고 네이버 종토실 가서 개미 심리 파악도 해야 되고 세력 분석 파악해야 주식이 돈 딸 거 아이가 한만 빠지이소 제발 번저만 만들어주이소 문디자스가 사기 전에 분석해야지 사고 나서 물리고 난 분석아 많아 네 단톡방 어떻게 들어오는가 묻는 분 많으신데요 제 영상 끝나고 유튜브에서 댓글 보시면 단톡방 주소 나옵니다 일단 오렌탈 전공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톡으로 제가 4시 10분에 들었거든요 1920원 이하에 사자고 그러는데 충분히 사줬어요 19만 8천 주이니까 절반장 사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나무기 게임인게 다섯 명 정도만 알면 이른다 5천만원씩 찍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너 혼자 산다 그러면 1억 찍어도 되는 거고 근데 나나무기 게임이기 때 많은 많은 수리 많이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이른다 100만원만 사라 기법 배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고참들은 100만원씩 안 살 거예요 500만원 사거나 뭐 700만원에서 살 건데 고참들은 주류님들이 잘 모르니까 배운다 생각하시고 100만원만 사라 그랬습니다 톡방 한번 보겠습니다 후배님들 저에게 배운 기법 가장 최근 상박 한번 주시 시간의 약세 기법 대웅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입니다 7% 나왔죠 오렌탈 증공 우리가 팔고 빠졌다가 다음날 상가 간 주식이죠 대웅 오렌탈 증공 시간에 100만원씩만 6시까지 사봐요 이따 빨리 찍어라 그랬는데 1920 1920에 대보고 사줬던 거 같더라고요 사줬고 막 보러 오지면 1920 사준 게 다시 상한가가 또 이제 여기 후배님은 부산가스 물어봤는데 부산가스는 시간에는 빠지지만 상한가 아니잖아요 상한가 아닌 주식 즉 플러스 28% 간 주식이 시간에 밀리는 것은 안하게 났습니다 상한가 가서 잔량이 박혀있는 주식이 갑자기 장어권에 물량 쏟아진 거 있죠 수급에 있어 또는 시간에 빠지는 거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법을 유튜브에 통해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급등 27배치 배운 후배님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장애기법 정리매매기법 그래도 유튜브에 들은 분들은 워낙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열심히 안 들어요 제가 다 보면은 그리고 대부분 다 급등 9배치 가르쳐줘도 또는 정리매매기법 신한 돈 버는 거 가르쳐주고 신규주매매기법 직장 말이죠 상한가 세 밥 먹는 기법 가르쳐주도 자기가 다 한 개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시파 사기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는 끝까지 파는 거예요 신규주랑 무조건 정리매매랑 무조건 시가 지금 대박 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뭐다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신규주 오래간만에 시행되는 정리매매 저 개미가 안 하는 거예요 개미가 요즘 개미 전부 다 신규주 하려고 해요 돈 안 되죠 또 기관투자가 요즘에 신규주 주가를 이빨에 올려가지고 개미 울량능이 게임하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항상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공개를 하고 또 저 역시 또 주식으로 아파왔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이런 기법을 돈 벌어왔으니까 공개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계속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매매 잘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영상 기법 이어드릴께요 네 급등교 17비치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청년회원입니다 급등교 17비치 예제강의 저 금요일 날짜는 2020년 8월 10일이에요 오늘 장 마감됐고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49분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 슌스 오피스 치시면 여러분들 외장하드 가지고 동영상하고 한글책자 정권책자 한글바람 7권 내는 분량이 있을 건데 어 정리가 아직 약간 덜 되어있어요 저도 정권책이 항균출판사 통해서 약 5년전에 출간하자 계약을 적었는데 아직까지 책을 못내고 있습니다 이게 책이 제가 하는일이 바빠서도 그렇지만 책이 또 나가면 또 여러가지 문제도 있어가지고 아직 좀 따 내려고 하는데 장애매매 기법 먼저 내고 17비치 책은 내년에 낼까 합니다 기법이란 것이 모든 게임비가 알면 결국에 이게 나나무게 게임이 돼가지고 기법이 승리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 어느정도 공유는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가매매법은 어제까지 예제강의 제가 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저 시간의 장점 매매 비치 여러분들 줄인이들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장전거래 장후거래 시간의 거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단 상마감한 주식이 있잖아요 상한가마감한 주식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예제강의 들어서 봤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뭐였습니까 대웅이었죠 대웅 대웅 그냥 나왔죠 같이 제가 투명하게 단톡방에 700명이 들어와 있는 회원들을 일등해가지고 대웅을 깔끔히 먹고 나갔잖아요 시간에 마이너스 5% 사서 다음날 얼마까지 갔어요 플러스 3%까지 갔으니까 대충 먹어도 6% 먹잖아요 그죠 대웅은 또 그래도 많이 되는 주식이었으니까 그럼 이게 계속 이어져요 앞전에는 바른손 PC 디렉터 드림텍 오늘은 뭐 오랜털 전공이 터졌어요 자 일단 우리가 3시 반 장 끝나잖아요 4시까지 중에서 자 일단 이거 뭐였어요 8만 495주 1번이 바로 미체결 분량이 얼마에 1,955원에 뭔 팔았다 이 말이에요 3시 반에 장이 끝나는데 자 이게 파란불은 뭐죠 누가 던지는 거예요 사자가 있을 때 빨간불은 팔자가 있는데 누가 사가는 거예요 그럼 4주 51주 1주 100주 276주는 팔자가 있는데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안 팔린 8만주가 시간 내로 떠나 나오죠 이런거 나올 때 빨리 네이버 정토실이나 공시 기사트 검색에서 악재가 있나 없나라 빨리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행령 배임이나 주가 조작 뉴스 이런 악재 이런거 나올 때 시간에 빠진다 해가지고 재수하고 사면 죽음입니다 반드시 악재가 있나 없나 일단 네이버 정토 방이 가장 빨라요 그럼 다행히 오랜 달 전공 없더라구요 그럼 수급여행 시간에 한가니까 3시 10분 따고 들어갑니다 6만 7천주 6만 천주 4만 5천주 2만 4천주 가 사졌을 거야 여러분들 제가 막바로 여러분들 카톡방 다 쏘아드렸으니까 저는 이거 안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법 알면 자 보십시오 12만주 16만주 18만주에요 2천원짜리가 18만주면 돈이 3억 6천이에요 천만원 찍을 수가 있거든 기법 아는 사람들이 이거 찍으면 지금 얼마에 다시 얼마에 마감됐습니까 1,955원 잔량이 9만 4천주 남아있어요 내일 얼마에 적어도 2,000원과 2,055원에 팔 수가 있거든요 1,955원에 샀다 그럼 얼마에 내일 2,058워도 수익률이 상당한거죠 내가 만주만 잡았다 깔끔하게 이기만 하는 버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장 끝날 때 가지고 놀아야지 생각하지 말고요 상망감한 주식 약세 기법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예제 강의 드렸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날그날 끝나면 제가 급등급이지 오늘은 제가 뭐하자 뭐하자 말씀드리잖아요 카페 가서 또는 유튜브를 보고 또는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외장화도 뒤져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게 예전 뭐 17년 전부터 만든게 돼가지고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 중간 업데이트 덜 됐어요 제가 업데이트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또 저도 매매해야 되고 여러분 리딩해야 되고 아침마다 여러분 메시지 드려야 되고 바빠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또 매매 따라하고 정시일정도 여러분들 오늘 뭐했습니까 호텔실라 우선주 그렇죠 제가 이틀 전에 중기주 추천된 거 크게 나왔죠 크게는 한 6-7% 호텔실라 우선주 같은 경우 오늘 팔은 사람 많을 건데 팔고 다시 기억 잘 하셨다 다시 빠지면 또 사십시오 이런 거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 발표 나오면 상한값 세방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했습니까 우리가 중기주 그냥 나오더라 앞전에 물론 곧쯤에 못 팔아요 중기주는요 우리가 50% 먹고 판 뭐죠 태형건설 우선주 저 이틀 전에 팔려고 하는데 어제 상한값 했잖아요 먹고 던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중기주는 여러분들 투자금 많은 사람 또는 주린이들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주린이들 너무 뭣도 모르고 막 저처럼 매매하다가는 큰일납니다 저는 매매 자주 안하지만 주로 하는 스타일이 한쪽부터 몰빵인데 주린이들은 투자금 10%만 살아도 그냥 몰빵 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마음 차분히 릴렉스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풍제학 무슨제 어린 쳤다 그러면은 이런 시간의 약사에 기쁜 오렌탈 증거 하지도 못하고요 내일 되면 또 우리가 뭐 급등립우치 뭐 뭐 뭐 정목을 찍으려고 할까 압니까 16만원 이하가 되면 살 돈이 없어요 녹십자 홀린스 유급이 5만원 되서 유튜브에서 공개했습니다 5만원 되서 급등립우치 이후에 사항권 6방 나왔어요 그때도 우리 후배님들 뭐 좀 어린 치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슨 손가락만 빨았다니까요 물론 대부분 다 20% 이상 벌었죠 물론 안 팔았으면 승률율이 4배 올라갔지만 그건 결과는 중 요약이고요 원래 여러분들 보면 안앞페스 중기주 종가 들어 올렸죠 안앞페스 같은 경우 내일 올라가면 또 팔고 또 이것도 팔고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또 사면 됩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고 조국관련주 중기주 하천기계 금요일날 팔면 되고 정시일정관련주는 미리 처음으로 모의투자 하다가 아 적중력 높다 싶으면 100만원 가지고 또 해보다가 또 맞으면 300만원까지 해보고 또 맞으면 500만원까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정시일정 처음 아는데 매천부터 얼마에 살까요 얼마를 팔까요 이러면 힘듭니다 그런거 모르며 처음은 눈으로라도 공부하십시오 눈으로라도 공부하고 어 적중력 높다 한번 해볼까 한정보다 100만원 차트 보고 절대 올라갈 때 빠져나올 때 우리 1.5만원 정시일정관련 여러분 한번 더 코치 들으면 뭡니까 한성 뭐죠 갑자기 기가 난다 조 바이든 관련주 한성 잠깐만요 한성기업이 아닌가요 한성기업 15,000원 4,34% 네요 하천기계 이렇게 주저하면 되겠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주린이들은 처음에 저한테 급동 17일 후배님들 서른문 될 때는 저희도 저한테 기법 다 어느 정도 배웠고 고참들은 또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식 아직 얼마 안 되는 주린이들은 얼마에 살까? 얼마 팔까? 모든 질문을 물어보면 힘들거든요 중기지원 편입해서 저 분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주식 매매를 하면 주린이들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중기지원 단기투자 정실점에 어떻게 하는가의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는 청귀노인입니다 유튜브에서 청귀노인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17일 후배님들의 드린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펼 섬 청귀노인 채널 구독하기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기다 배신은 없다